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창한 부지사님을 비롯한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후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를 해 한 의안번호 제928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험 등 국가적 이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라는 명목으로 정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천억을 출제하여 모펀드를 조성하고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은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소멸대응기무 강력개정 배정만 감액되어 이미 추진하던 사업들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출자 중단 기금규모 및 사용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 기금 배정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에서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